현재 페인버스터가 논란이 되면서 청원까지 올라간 상황인데요. 페인버스터는 제왕절개를 할 때 우리가 흔히 무통주사라고 불리는 경막의 마취와 함께 국소적으로 사용되는 국소마취 방법이에요. 무통주사는 등쪽에서 척수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경막의 공간에 주사를 통해 넓은 범위에서 통증을 막아준다면 페인버스터는 제왕절개 수술 부위 근처에 카테터를 삽입 후 2-3일 동안 조금씩 약물을 주입해서 극소적인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산모에게 복합적인 방법으로 통증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는 인기가 많은 조합이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액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정예고를 통해서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에 급여기준 신설을 예고하면서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행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을 예고하였는데요. 그래서 병원에 문의하면 7월 1일부터는 무통주사만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오고 있죠. 보건복지부에서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의 병행을 막으려는 배경은 효과에 있다고 하는데요. 페인버스터를 현재 과학 수준에서 재평가해봤더니 무통주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랑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통증 조절 정도에 큰 차이가 없어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두 가지 병합 사용을 권고하지 않으므로 결론을 냈다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잡음이 들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입장정리를 하면서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는 같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페인버스터의 개인 부담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상황이기에 효과를 보는 사람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임신 출산과 관련된 의약품인 만큼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올해 6월에 임산부를 위한 입던 약도 급여가 되어 임산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였던 것처럼 해당 부분도 의약품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바라봐줬으면 좋겠네요.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이것저것 고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저걸 급여해주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항목들을 과감히 없애고 실질적으로 개인에게나 사회에게나 도움이 되는 항목을 도와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